내가 껴들어서 다 망친 거지. 걔가 나한테 고백하길래 정중히 거절했었는데. 그러고 보니까 고평가 시즌이네. 나보다 예진이를 더 걱정해야 할 거야. 1년 미만이라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. 예진이 많이 미워? 예진이 니니랜드 더 다니게 해야 하지 않을까? 나 행복해. 엄마 인생만 아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! 난 전 이니랜드 끝에서 난 두 개의 두 개의 칼에 오를 거야.